얼마나 더 살 거라고 새로 장만한단 말이오. 그냥 죽을 때까지 쓸게요. 사시고 싶잖아요. 뭐요? 김사또는 구미가 당겼다. 얼어 죽으려고 작정했소? 방바닥에 워측이 눕는지 잊어버렸소? 그려 각자 얼어대지자구. 송아지 줍지 말라고 켜놓은 전기불 밑에 들어가 있으면 따스울게요. 우리가 소요? 아버님 사기당하셨네. 저 따위 보일러 산 사람도 있는데 이놈의 요편 내가.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여름이 왔어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기에 정말 곤혹스런 나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하소담과 함께 해주시니까요. 열심히 소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김종강 작가님의 소설 보일러입니다. 지난번 오지랖대게 이야기를 두 편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김사또가 영업사원의 꼬임에 넘어가 보일러를 장만하지만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겪는 고초를 넉살좋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광고 카피 기억나시나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 광고 카피 말이에요. 그 광고 카피가 몸서리치게 실감납니다. 자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보일러 김종강 김사또의 시야가 언뜻 훤해졌다. 뜻밖의 손님이다. 며느리 뻘 두 여자. 화장품 냄새가 진동했다. 유니폼 잠바가 색다르다. 수영보들 같은 여자는 빨간색 선앙당 소나무 같은 여자는 회색 잠바에 귀간명이 박힌 것도 같은데 시력이 모자라 읽을 수가 없다. 경찰은 절대 아니고 면삼소 직원도 아닌들 암튼 공무원 족속 같기는 한데 소방서에서 나왔나? 축산 감찰기관에서 나왔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김사또도 찜찜한 것이 있기는 했다. 텃밭 한 개통이에서 무시로 쓰레기를 태웠다. 허접한 것 가득한 창고에 면하고 바람타고 밭 두 떼기 넘으면 바로 산자락이다. 만날 불조심 방송하며 싸돌아다니는 소방공무원이 작정하고 찾아올만 했다. 겨우 소 10마리 키우는 축사도 입술에 걸면 입술고리, 배꼽에 걸면 배꼽고리일 테다. 나름대로 규정을 준수한다지만 그건 키우는 사람 생각이고 색조라는 게 직업인 사람 눈에 뭐는 안 걸리겠나. 아버님, 저는 한국전력 직원 이남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저는 스카이보일러 영업과장 홍진이라고 해요. 두 여자가 명함을 건네주며 절대 기억 못할 이름 석자까지 알려주었다. 넌 또 괜히 긴장했구먼. 그런데 어쩐 일로다. 나는 전기세도 꼬박꼬박 잘 내고 이봉지 접시 텔레비전이 고장난 것도 아닌데. 단감한 소콜이 따고 시던 참이다. 김사또의 은근한 눈초리를 스카이녀가 무질렀다. 아버님, 진짜 좋은 상품이 있어서 찾아뵀어요. 한국전력하고 대기업 스카이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개발한 효율짱 보일러인데요. 에이, 뭐 팔러 왔구먼. 그럼 그렇지. 젊은 신여성들이 영업 아니면 이 총구 속에 뭐 볼일이 있겠나. 뭐 팔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사요, 안 사. 김사또가 손살을 쳤지만 마구 내쫓는 신용까지는 아니었다. 옛날에는 여성 판촉원이 흔했다. 대개 하정품이나 폐물이나 책을 팔러 와서 안학들을 상대하고 갔지만 농투성이 남정네들에게도 거리낌이 없었다. 새천년 들어서는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대신 덩치 크거나 비싼 거를 홍보했다. 창고, 컨테이너, 만병통치욕조기, 안마기, 자동자전거, 무병장소 보장, 영양제. 김사또는 한 번도 뭘 사지 않은 게 자랑이었다. 뭐 하나 장만해서 애물단지로 굴리는 속 끓이는 이들, 종에 굴리는 재미가 쏠쏠했다. 스카이녀는 말을 끊을 틈도 없이 자문자 덕까지 해대며 사분됐다. 그러지 마시고 들어보시라니까요. 지금 쓰시는 저 심야 보일러 한 달에 전기세 50만원씩 나오죠. 저희가 권해드리는 스카이 순환 전기 저장 보일러로 바꾸면 한 달에 20만원 나와요. 한 달에 30만원씩 번다고요. 스카이에서 보일러도 만드냐고요? 그럼요. 세계 최고 대기업 스카이에서 안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한국전력이랑 스카이랑 의기투합해서 정말 좋은 보일러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기가 점점 부족하잖아요. 한국전력은 전기 축적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값에 전기 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란 거죠. 지금 쓰시는 심야 보일러 업그레이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엄청 비싸겠구먼. 전혀 안 비싸요. 700만원이면 헐값이죠. 700? 헐. 이 보일러가 원리는 950만원이에요. 물론 설치비까지 다 해서 너무 부담되시잖아요. 한국전력에서 250만원은 지원해 드려요. 700만원도 한 번에 내시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할부해 드려요. 2년 동안은 무이자고요. 당장에는 700만원이 큰 돈 같으시겠죠. 하지만 한 달에 30만원씩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이면 본전 뽑는 거예요. 한 전녀가 도장 찍듯 한마디 덧붙였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전력에서 250만원 확실히 지원해 드립니다. 김사또을 솔깃했지만 짐짓 어깃장을 놓았다. 누가 보일러를 1년 내내 튼디야? 겨울에만 잠깐 트는걸. 너무 안 틀고 사신다. 팍팍 떼고 사세요. 나이 드셔가지고 왜 춥게 살아요? 설령 겨울 속달만 튼다고 해도 1년에 100만원씩은 버는 거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보일러 바꿀 필요 없이 20년, 30년 쓰실 거니까 결국엔 남는 거죠. 100살까지만 사셔도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예요? 저 10년 보일러 놓을 때도 그렇게 말했지. 한 번 놓으면 죽을 때까지 쓴다고. 그런데 저 10년 보일러가 놓은 지 10년밖에 안 된 물건이요. 내가 내일 모레 긁히면 80인데 얼마나 더 살 거라고 새로 장만한단 말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쓸게요. 10년이나 됐다고요? 어차피 바꾸실 때 됐네요. 20년, 30년 쓰는 거라며? 20년, 30년 쓰는 건 저희 스카이 보일러고 뜻보자 충속이었거는 5년만 써도 감지덕지죠. 김사또는 구미가 당겼다. 기존 신야전기 보일러에 불만이 크던 차였다. 그때도 한국전력 직원이 같이 왔었던가 가물가물하다. 오래전 판초갔던 이들은 등료를 쓰지 않고 저렴한 신야전기를 돌림으로 난방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기세가 너무 나왔다. 기름 뗄 때보다 난방비가 더 드는 듯했다. 더욱 분통 터지는 게 기름보일러 때보다 덜 따뜻했다. 기름은 작정하고 틀면 방바닥은 타는 듯 했고 외풍이 사라졌는가 싶게 얼굴까지 따뜻했다. 신야전기는 늦게 따뜻해지고 쉬이 식어버렸고 앉은 자리 위로는 서늘했다. 그래 그 스카이 보일러는 뭘 어떻게 한다는겨? 막연히 가문이설하지 말고 자세히 알려줘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야 보일러를 업그레이드 한 건데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전문가인 한전 직원께서 스카이녀가 물러나고 한자녀가 알아듣기 어려운 소리를 남발했다. 괜히 물어봤다. 재미없어하는 김사또의 기색을 알아챘는지 스카이녀가 다시 나섰다. 다 필요 없고 스카이 거잖아요. 스카이인데 왜 못 믿으셔요? 득보작 중소기였거면 권하지도 않죠. 스카이 거니까 권하고 또 권하죠. 저희가 이 보일러 팔러 다닌 지 한 달째인데 안영씨에서만 40개가 팔렸다니까요.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큰 면장씨 아시죠? 걔가 내 조카요. 훌륭한 일꾼이지. 조카시라고요? 그래요. 그분도 사셨다니까요. 지금 막 설치하고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진짠가? 가짠가? 똑 부러지는 조카가 샀다고? 지금 설치 중이라고? 그럼 제품은 확실하다는 것인데 아냐아냐. 육경면에서 큰 면장 모르는 사람도 있나? 판족군이 돈 있고 명성 높은 사람 들먹거리는 건 뻔한 이치지. 김사똥아 마루에서 벌떡 일어서자 두 여자는 합창했다. 어디 가세요? 조칸에 가보려고 보일러가 어떻게 생겼나도 보고 지금 가봐야 못 보셔요. 설치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아버님 정말 철저하시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기꾼 같다는 거죠? 큰 면장씨가 정말 샀는지 의심스럽다. 이거죠? 잠깐만요. 계약서 보여드릴게요. 이 과장님 아버님 좀 지키고 계세요. 내가 날아요. 지키게. 스카이녀의 기사에 눌리고 한자녀가 몸으로 밀듯해서 김사똥은 마루턱에 도로 걸터 앉았다. 몸은 말랐어도 가슴은 우뚝한 한자녀가 비밀이라도 가르쳐준다는 투로 속은 됐다. 아버님 이번 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전력 거래처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겪어보니 역시 대기업계 좋더라고요. 금방 돌아온 스카이녀가 계약서 한 뭉치를 들이밀었다. 보세요. 보세요. 큰 면장씨 주소, 자필, 서명 다 있죠? 무려 다섯 장에 다 있죠? 조카 펼적이 틀림없었다. 보셨죠? 그래도 못 믿어주시면 전화해보세요. 여기 휴대폰 번호도 적혀있네. 한 동네 사는 조카 번호도 모를까? 해봤자 소용없소. 한참 짐 묻고 있을 때라. 스카이녀가 계약서 뭉치를 흔들었다. 새뿔도 당김에 뽑으랬다고 아버님도 바로 계약하시죠. 뭐요? 난 산다고 안 했어. 사시고 싶잖아요. 생각 좀 해보고 물량 엄청 딸려요. 한겨울에 설치하면 손해예요. 하루라도 일찍 바꿔서 이득을 봐야죠. 추우려면 멀었구먼. 멀긴요. 설이 내리고 아침 저녁엔 선뜩선뜩하잖아요. 어머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카이볼러는 무지 뜨끈뜨끈해요. 종이를 틀 필요도 없어요. 낮에는 꺼놔도 따뜻해요. 밤에 데펴진 열이 식지를 않으니까요. 돈도 돈이지만 열량에 획기적인 차이가 있다고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보일러 바꿔주셔야죠. 아버님들은 대충 서늘하게 사셔도 상관없다지만 어머님들은 다 늙은 나이에 절대로 초기 주무시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게 구입 계약서인데요. 쌓이만 하시면 내일 당장 놔드려요. 평생토록 함부로 뭘 산 적이 없다. 싸구려 물건이라도 살 작정을 하면 열 번은 곱씹었다. 십만 원 넘는 물건은 백 번도 넘게 따져보았다. 하물며 칠백만 원짜리라니 석 달은 심사수거해야 마땅할 테다. 칠백이 개이름이요? 그만들 가보셔. 정신 사나워서 살 수가 없네. 삼십 개월 할부하시면 한 달에 이십삼만 원씩만 내면 돼요. 이거 넣으면 한 달에 전기세가 이십에서 삼십만 원은 덜 나오잖아요. 할부 값이랑 전기세 아낀 거랑 또이 또이 하니까 공짜나 마찬가지죠. 말이 되는 소리 같지만 저런 달콤한 말에 속아 멍텅구리 된 인간들 수없이 보았다. 너는 이제까지 할부로 산 적이 없어. 그게 다 빚이지 뭐야.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사는 거지. 할부는 지저분하고 신경 쓰여서 싫어. 우와 아버님 진짜 못쟁이 통크셔요. 할부로 안 하고 한 방에 사시면 당연히 특별 대할인 해드리죠. 삼십만 원 해드릴게요. 아따 가라니까. 손님들은 완강하고 검질겼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듯. 김사또는 토방에 꼬박 서서 바라보겠다고 아나운서처럼 떠들고 탤런트처럼 미소 짓는 며느리뻘 두 여자에게 괜히 미안해졌다. 3.5톤짜리 가구 트럭과 새 사내가 들이닥쳤다. 영무 모르는 오지랍은 가슴이 벌렁됐다. 시골로 인내가 강도당하고 살인당하는 뉴스가 툭하면 나오는 살벌한 시대였다. 벌긋나지 도둑놈들인가? 뭐 훔쳐갈 게 있겠다고? 소를 훔치러 왔나? 나는 절대로 막아서고 그러지 않을게.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고 빌 터줄게. 살려만 달라고 싹싹 빌게요. 그래도 물어는 봐야지. 대간절 니시래요? 조카 벌 사내가 뭐라뭐라 하는데 TV에서 미국 사람 떠드는 소리가 탔다. 오지랖은 덜덜 떼며 김사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봐요 큰일 났어요. 어떤 아저씨들이 쳐들어와서는 뭘 하겠대요?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디 당체 무슨 소리인지 당신은 뭔 일인지 알아요? 벌써 왔어? 진짜로? 내일 당장 왔네? 허라고 혀. 뭘 허라고 하는데요? 허라고 하면 알어. 세산에는 심리화 전기 보일러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한십년 방구들 덮여주던 기계 부속품이 줄줄이 뽑혀 나왔다. 오지랖은 모르니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손자뻘 아들뻘은 말할 짬밥이 안되는지 말하기가 싫은지 일만 했고 조카뻘이 마지 못해 대꾸를 해 주었다. 그니까 우리 영감이 보일러를 새로 샀단 말이죠? 색으로 바꾼다는 거죠? 예 못 들었어요. 생존 무슨 말을 해주는 영감이 아니라서.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큰일을 언질도 안 해줬으니 얼마나 놀랍게요. 근데 정말 보일러 바꾸러 온 거 맞죠? 아니 나는 영감 대기가 허라고 해서 허라는 말을 아저씨들 한테 전한 것 뿐인데 영감 대기가 허라는 게 이 일이 아니고 딴 일일 것만 같아서요. 말짱한 보일러를 뜬금없이 바꾼다는 게 영 이해가 안 갔어요. 영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안 될까요? 바쁘 것죠. 요새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을 만큼 참았던 건지 아들벌이 벼랑간 버럭 소리 질렀다. 할머니 걱정 붙들어 매고 들어가 계쇼. 거치적 거리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져?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돌아왔다. 김사또 기색으로 보아 진짜 보일러를 바꾸는 모양이다. 비로소 안심이다. 오지랖은 참을 냈다. 사과 배 한 알씩 깎고 삶은 문어 떡 조가리 김치로 구색을 갖추었다. 김사또가 막걸리 한 잔씩 따라주니 일꾼들이 시원하게 넘겼다. 대기업이 직장이라 먹고 살 걱정이 덜하겠소. 스카이에서 일하면 얼마나 받으쇼? 스카이라뇨. 우리 스카이 아닌데요? 뭐쇼? 나는 스카이보일러 샀는디? 아, 우리는 스카이에서 하청받아 나온 업체죠. 스카이에서는 만들기만 하지 설치는 우리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스카이가 아니라고? 얘기가 다른데 팔로운 아줌마는 스카이에서 설치까지 해준다고 했단 말이오. 스카이는 아닌데 스카이보일러 노우러 온 거 맞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겠죠. 스카이의 서비스 센터는 있어도 설치에서는 없어요. 계약서 보셨잖아요. 거기에 쓰여있을 겁니다. 설치는 하청업체에 맡긴다고. 계약서 그 작은 글씨가 보이냐고. 돋보기 쓰고 찬찬히 볼 틈도 주지 않고 홍보에 대며 사인 안 하면 펼 것 같이 구는 여자들 앞에서 본다 안 될 깨알 글자가 눈에 들어왔겠느냐고. 하기는 스카이가 설치까지 해준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도 같았다. 미신처가 확인삼아 물었다. 댁들이 지금 놓겠다는 보일러가 확실히 스카이가 맞기는 한 거요? 속고만 사셨나 보다. 그럼요. 트럭에 실려있는 거 보세요. 스카이 마크 딱 박혀있으니까. 김사또 김사또는 세상물적 모르는 티를 낸 것만 같았다. 만회하겠다는 듯 아른채를 했다. 안녕 시에서만 스카이 보일러가 만개나 팔렸다면서 스카이 보일러가 좋기는 좋은가 보. 좋아봤자 얼마나 더 좋겠어요. 만개요? 뽕 같은데요. 영업사원들 뽕은 알아주잖아요. 참고로 우리 업체에 할당된 것은 백 개밖에 안 됩니다. 충청도 사람이 아닌 것 같소? 인천에서 왔습니다. 의외로 보일러 설치 기술자들이 적어서 전국적으로 일해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일거리를 주고받으니까요. 하루에 네대집은 해야 한 달 안에 끝날 텐데 열심히 해야죠. 얼마나 걸리겠소? 우리 업체도 이 보일러는 처음이라 뭐 금방 달 겁니다. 그냥 설치만 하면 그렇게 안 걸리는데 전에 있던 거 뜯어내는 게 시간 잡아먹는 거죠. 지금까지 뜯기만 했다니까요. 어르신 집처럼 놀 자리가 애매하면 더 걸리죠. 처음이라고요? 보일러가 다 거기서 거기죠. 걱정 붙들어 메시고 일 보세요. 김사또는 어제 한자녀와 스카이녀가 준 명함을 찾았다. 왜 스카이 회사가 직접 설치까지 해주지 않느냐. 왜 인천 사는 사람들 그것도 스카이볼러는 처음이라는 사람들을 보냈느냐. 왜 남의 집이 어쩌고 저쩌고 탓을 하느냐. 경험상 속시원 답을 듣지 못하고 더 속도지는 소리나 들을 테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 대답은 듣지 않고 따지기만 할 작정이다. 찜찜함이나 풀어보려고. 명함이 보이지 않았다. 환장하겠다. 분명히 받았는데 마룽이까지 살펴보았지만 없다. 명함 못 봤어? 자기가 빗자루를 쓸어버린 거 아뇨? 오지랖은 내심 찔렸다. 아침 낮 저렴 명함 비슷한 것을 다른 쓰레기와 태운 듯도 했다. 이미 가뭇없어진 명함 때문에 괜히 혼날 필요 뭐 있나. 시침이 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경칠라고 내가 명함 같은 걸 버렸겠어요. 진짜 못 봤어? 선거 때나 보고 평소 못 보는 게 명함 아니요. 봤으면 반가워서라도 잘 모셔놨지요. 오지랖이 일하러 온 사람들 점심은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데 벌써 끝났다고 했다. 점심 자식오들 가셔야 지요. 말씀만 이라도 고맙습니다. 무릎이 부어 칼로 점이듯 쑤시지 않았다면 기어이 밥 먹여 보내겠지만 여러 사람 상차리기도 귀찮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상에 올려놓을 것도 없고 붙잡는 말을 더하지 않았다. 김사또는 사위 처음 봤을 때처럼 새 보일러를 응시했다. 농협에 갔다. 이거 일시불로 처리해줘. 이 통장에서 꺼내서 저 계약서 적혀있는 계좌로 한꺼번에 다 싸달라고. 올라 할부로 사도 되는 거구만요. 670이면 목돈인데 내 성격 알자노. 할부는 신경쓰여서 살 수가 없소. 자네도 알겠지만 내가 천함 천만원 대출해준 거 달마다 이자 수십만원을 꼬박꼬박 십년 내느라고 대질 뻔한 사람이오. 그때부터 내사전에 할부는 없었소. 대출이자랑 할부랑은 다른디요. 할부도 빚이여. 빚. 나는 빚이 싫어. 김사또는 육경면에서 농협에 빚이 100원도 없는 거의 유일한 농장주 겸 자작농이었다. 소 연함은 말이 개우고 논 다섯 마직이 가진 주제에 농장주 자작농이 남사스러운 말이지만 서류 기록상 그렇다는데 어찌할 것인가. 오지라비 대도시 병원에서 양쪽 무릎에 인공간조를 집어넣느라 한달려 시내 일반 병원에서 두어달을 지내는 동안 또 한 번의 겨울이 갔다. 생전 처음 추위를 모르고 살았다. 의사를 필두로 거의 모두 니가 적어도 1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호텔 같은 데서 죽치고 쉬어야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했다. 호텔은 온감생심이고 비싼 요양전문병원도 엄두가 났다. 가격대 만만한 요양병원은 소문이 안 좋았다. 고려장 동굴이나 다름없어. 치매 걸리고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노인네들만 있는디 나같이 맨정신인 사람도 하루 있으니께 바로 정신병원에 있는 것 같더라니까. 내가 딸년한테 밀었어. 지발 내 집에서 줄게 내버려둬라. 다 참겠는데 그놈의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 화장실 가서 똥오줌 노는 노인네가 거의 없으니께. 똥집간이나 다름없다니께. 인혁처럼 깔끔신한 사람은 하루만 있어도 돌아버릴 껴. 외로워서 미친다니께. 말할 사람도 없고 말 들어줄 사람도 없으니께. 거기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저승사자처럼 무섭어. 그 좋은 나이에 그런 더러운 데서 박봉하고 머슨처럼 일하는 분노.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직장 아닌가 이건 뭐 감옥 간수들 같어. 이런 소리 듣고 싸구려 요양병원에 어찌 갈 수 있나. 서비스가 좋다는 시내 일반 병원을 골라 들어앉았다. 한 보름은 있을 만했는데 신압으로 못 견딜 곳이었다. 쌓여가는 이번 비가 무서웠다. 어딘가 아파서 오는 아줌마들 사이에 아파 배는 대도 없이 우드컨이 있는 게 눈치 보였다. 간호사들이 대놓고 괄시하는 듯했다. 할일 없이 시간 때우기도 지겨웠다. 그나마 일이 있다면 새로 들어온 환자 신세 타령 들어주는 것인데 그 재미없고 엇비슷한 얘기들에 질릴 대로 질러버렸다. 예상 밖으로 남편은 혼자 살림을 잘해내는 듯했다. 남편은 사나흘에 한 번 문병일 앞시고 와서 호랍이 팍팍 내며 우중충하게 있다 갔다. 그 꼴을 보는 것도 괴로웠다. 두 달이나 있었다는 게 기적 같았다. 오지랍이 그만 퇴원하겠다고 했을 때 김사또의 얼굴은 해바라기처럼 활짝 펴졌다. 으휴 그렇게 좋아유 영감이 보름달 같이 웃는 걸 결혼하고 처음 보내 무릎수술받은 노인에게 방바닥 생활은 절대 불가라고 했다. 김사또는 주방재 큰 방에 침대를 들여놓았다. 칠순이 돼서야 각방 쓰게 되었다. 오지랖은 남편이랑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앉자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아온 47년 세월이 우스웠다. 남편은 초저녁부터 잠들어 오전 두어 시경에 형광등 켜고 농민신문도 보고 소설택도 읽었다. 아내의 잠을 생각하면 차마 할 수 없는 짓이다. 비로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게 되었다. 혼자 잔다는 게 이토록 천국인 줄 몰랐다. 신음이고 비명이고 마음껏 질러도 되고 손발 실컷 뻗을 수 있고 몸뚱이도 얼마든 뒤척일 수 있었다.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 밥하러 주방체로 건너오는 것도 심히 괴로웠는데 문만 열면 씩그되니 이 편한 세상이 따로 없었다. 다만 오줌 누러갈 때면 끔찍해서 병원으로 돌아가고 팠다. 침대에서 내려와 주방을 나가 토방을 내려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다섯 걸음이나 걸어 안채 화장실에서 일 보고 오는 말로 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 애 낳는 것만큼 겨웠다. 까딱 넘어지면 수술받은 거 말짱 도루묵 된다니 초 긴장이었다. 무사히 돌아와 다시 침대에 누워 그래도 집이 낫지 한숨을 토해내곤 했다. 평생 방바닥에서 상 펴고 먹었는데 식탁에서 먹게 되었다. 식탁을 영 불편해하던 남편도 적응이 돼서는 오만상 찌푸리는 일이 없어졌다. 자식들 전화 신치기 장난 아니었다. 운동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운동은 꼭 하셔야 돼요? 일하는 거랑 운동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또 반일 했어요? 안 된다니까. 무릎 수술 받고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제발 하지 말아요. 그 놈의 반농사 뭐 하러 지냐고요. 그냥 사 먹고 말지. 아버지 진짜 그러시면 안 되는데 다리 아픈 엄마한테 소물 주는 거 소 물 주는 거 시키면 안 되는데 엄마가 못하겠다고 대마세요. 택시 타고 다니라니까요. 그 다리로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시내까지 걸어다니고 그러다 다리 고장 나면 어쩌실라고. 이제 전화가 잘 안 오네. 사나흘에 한 번씩 하던 것들이 보름이 한 통 꼬리네. 걱정도 안 되나. 지 엄마 다리 완전 정상된 줄 아나. 아직도 쑤시고 아픈데. 고시랑 대다 보니 어느새 또 겨울이었다. 전기세 아낀다고 벌벌 떠는 남편 때문에 참을 만큼 참고서야 보일러를 틀었다.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지랄 용촌 소리를 질러댔다. 맞어. 저 물건이 꽤나 시끄러웠지. 까마득해 잊고 있었네. 용감태기. 저 소리를 듣고도 고치지 않았을 리는 없고. 진짜로 귀가 마시갔나. 수리비가 아까워서 참고 있나. 이태 전 겨울에도 그랬듯이 오지랍은 곧 대포 소리에 적응이 되었다. 그날은 뭔가 좀 이상했다. 뭐지? 뭐지? 이런 방이 하나도 안 따뜻하잖아. 얼어 죽을 것 같았다. 칠시평생을 되새겨보니 죽을 뻔한 적이 숱했지만 얼어 죽을 뻔한 적은 없었다. 나무 떼던 시절에도 걱정 없었다. 가진 산은 없었지만 바지런한 남편이 먼 산에 가서 도둑나무를 해다가 잔뜩 챙겨 놓았고 자신도 날마다 솔가지 두어짐은 몰래 긁어왔다. 연탄 보일러 때는 가스에 중독돼 죽을 뻔은 했어도 꺼트린 적은 없고 기름 보일러 때는 기름 떨어본 적이 없다. 전기가 떨어졌나? 전기는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컴온 소리도 안 나네. 그렇게 소리질러 대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 우풍이 심해 침대에 깔아 놓은 전기장판이 아니었다면 정말 얼어 죽었을 테다. 등가죽만 빼고는 말로만 들어본 시베리아였다. 아니 추위가 전기장판의 열기마저 얼려버렸는지 등도 별로 안 따뜻했다. 있는 대로 끼어 있고 이불을 세 채나 덮었는데도 시체 말로 알래스카였다. 이놈의 영감탱이 무사한지 모르겠네. 도저히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한 팔을 뚫고 가보았다. 남편은 전기장판 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추우면 이불을 더 갖다 덮어야지 얼어 죽을라고 작정했소. 윗방 장롱에서 이불 두 채를 끌어다 덮어주었다. 이 판국에 전기 아낀다고 이리 모여 이리. 전기장판 온도를 최고로 높여주었다. 김사또가 오지랍의 손을 덥석 잡았다. 겉이 견디면 덜 죽지 않을까? 방바닥에 워측이 눕는지 잊어버렸소? 에이 그려 각자 얼어대지자구. 남편 말이 일리가 있다 싶었다. 오지랍은 못 이기는 척 남편 옆에 누웠다. 살갗을 댄 게 아니고 누툼한 옷을 맞대서 그런지 젊었을 때 옷기만 스쳐도 나던 열은 나지 않았다. 기분은 좀 나았다. 얼더라도 같이 얼겠지. 통태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소. 입도 아직 안 얼었구먼. 지난 겨울엔 별일 없었소? 아직 살아있는 거 보면 몰라. 칠백이나 주고 샀다면서 몇 년이나 썼다고 저 모양이오. 너가 나 혼자 얼어 죽을 테여. 쳐서 못 나가겄소. 소밥줄 생각하니게 미치겠구먼. 소들은 괜찮을까요? 우리도 축사에 갈까? 여기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송아지 줍지 말라고 켜놓은 전기불 밑에 들어가 있으믄 따스울게요. 우리가 소요? 너무 추워서 잠도 안 오고 잠들었다가 눈뜨지 못할까 겁도 나고 서로의 입김이 한기를 녹여준다 싶었는지 덜덜 떠는 소리로 자꾸 이어나갔다. 김사또는 119 부르듯 윤기술에게 전화했다. 윤기술은 20년 전에 귀농한 이었다. 전국 각지를 떠돌며 공장일 기계일 운전일 안 해본 일 없다고 자부심이 대단했다. 실제로 웬만한 농기계 고장은 자기 것이나 남의 것이나 그렁저렁 수리해냈다. 부품 고체하는 거 아니면 다 고칠 수 있는 기술자라고 차타가 인정했다. 9시 넘기를 기다려 간절히 청해도 이 한파에 언제 올지 모르는 게 함흥차사 같은 수리기사일 테다. 불러서 그날 당장 오는 수리기사를 본 일도 없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돌파리는 돌파리 돌파리에게 뭐 맡기는 법이 없던 김사또였지만 다급했다. 윤씨가 아직 어둑어둑한 눈길을 헤치고 달려왔다. 제가 못 보는 기계가 어디 있어요? 회장님 대길인데 전화 끈자만자 대바람에 달려왔습니다. 우와 동태들 되셨네요. 추워서 어떻게 주무셨디야? 겁나게 춥던 뒤 밥은 어떻게 드셨어요? 드신 국물 먹으니께 그나마 좀 살 것 같아요. 꼭두 새벽부터 불러 송구해요. 이웃길이 뭐가 송구하대요? 어디 보자 어디가 잘못돼서 안 돌아가냐? 너무 추워서 보일러가 얼어버렸나? 살면서 보일러가 온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 보일러가 얼었으면 그간 우리 집 보일러는 다 얼었어야 하게. 김사또는 자기가 해결 못하고 돌팔미를 부른 것이 개명적었다. 보일러도 얼 수 있죠. 제가 강원도 살 때 두 집 건너 한 집 보일러는 얼어버렸다니까요. 강원도 진짜 추워요. 강원도 추에 비하면 여기는 추운 것도 아니어요. 윤씨는 보일러를 짜짜시 살폈다. 별 문제 없어 되는데 왜 안 돌아가는 거지? 겉보라니라고 뜯어봐야 하나? 어? 이게 뭐지? 이 툭 튀어나온 관 보이죠?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 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보일러 실컷 보고 실컷 고쳐봤는데 이런 거 달린 거 처음 봐요. 얘가 확실히 문제인데. 얘네 얘야. 다른 데는 문제가 될 게 없슈. 이관 잘라버릴게요. 윤기실은 허풍이 심한 이었다. 여러 기계를 고쳐봤지만 보일러만큼은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었다. 윤기실은 연장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더니 관을 싹둑 잘라버렸다. 김사또가 말리고 자시고 할 틈도 없었다. 촉을 잘라버려도 되나? 괜히 달려있을 것 같지 않은데. 기술자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겠지만 뒷골이 띵했다. 곧 그 보일러 특유의 대포 소리가 났다. 이 소리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맞죠? 되죠? 되네. 역시 내 이럴 줄 알았어. 암튼 요런 사소한 가은에 때문에 고장나고 그러는 게 보일러죠. 그란디 저 대포 소리는 한 반중에만 났어요. 자정역부터 그 전까지는 총소리 정도로만 났어요. 영감 그렇죠? 대포 소리는 뭐고 총소리는 뭐요? 난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 영감이 짐짓 생계만계한 척하는 게 아니라면 귀가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내 귀가 잘못되었나? 오지랍은 총잡을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보일러는 작동되는 듯 했다. 김사또와 오지랍은 뜨거운 커피 한 잔 대접하며 공치살을 넉넉히 해주었다. 윤기줄이 우줄을 대고 뻑이는 동안에도 의심을 거두지 못했는데 방 안에 온기가 도는 걸 느끼고서야 진짜 고쳤나 보다. 비로소 살았다 싶었다.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사또는 윤씨에게 또 전화했다. 이봐 자네가 가고 얼마간 보일러가 잘 돌아갔네. 갑자기 벼락지네 소리가 나는 거야. 원래 나던 소리보다 백배는 큰 소리가 났다니까. 우리 만도라는 지진 난 줄 알았대. 요새 우리나라도 지진 많이 나잖아. 그 지진 여기도 난 줄 알았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나가 봤더니 보일러실에서 연기가 무진장 나는 거야. 큰 불 난 줄 알았네. 방에 들어가서 마누라 둘러 얻고 나왔지. 너무 가벼워서 허수아비를 업은 듯했네. 근데 불같지는 않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연기에서 냄새가 안 났어. 딱 감이 와서 뚜껑이 집부터 살펴서 확실히 불은 아는 것 같아. 불길도 안 보이고 군대 벼락 소리는 계속 엄청나. 우리 집서 나는 소리를 동네 사람이 다 들었대. 저는 못 들었는듀.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 휴대폰으로도 오고 집전화로도 오고 무슨 난리 났냐고. 자네 빼고는 다 들었디야. 자네 집은 맨 꼭대기라 거기까지는 안 들렸나? 예. 못 들었슈. 태어나서 그렇게 겁나기는 진짜 처음이었네. 돌돌돌 떨다가 보일러에서 문을 열었어. 어머 뜨거워라 뜨거워.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아직까지 얼굴이 빨갛게 익어 있네. 정신 차려보니 그게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였던가 보네. 소리가 차차로 줄어들더니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나네. 수증기도 다 빠졌고. 보일러는요? 지금 보일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 도루아우지 탕광이네. 자네 도대체 무얼 자른 건가? 죄송해요. 지가 얼른 다시 가볼게요. 됐네. 하도 속상하고 답답해서 전화해 본 것 뿐이요. 신경 끄고 잘 있게 절대로 다시 오지마. 고쳐달랬더니 더 고장 냈다고 으르딱딱딱 될 여미였지만 차마 엄동서란 뚫고 달려와 나름대로 애써준 사람한테 더는 야멸작에 쏘아붙일 수 없었다. 오지랍에게는 시내에 사는 자식이 있었다. 작은 아들 내가 토요일 오전에 애들 데리고 들어왔다. 봐도 봐도 또 보고픈 손자 손녀 것만 쫓을 수밖에. 애들 내리지 마라. 그냥 돌아가라. 집이 냉골된 사연을 전하자 작은 아들은 펄펄 뛰었다. 언제요? 엊그제요? 이틀이나 꽁꽁 오셨다고요? 참 어머니 아버지도 답답하네. 당장 전화를 했어야죠. 틈틈이 별론 아닌 걸로 불러대는 것도 미안 싫었고 주말에 노상 들어오게 하는 것도 미안 싫었고 툭 하면 아침 낮절부터 병원 데려다 달라고 전화하는 것도 미안 싫어한데 이런 걸로 전화할 수 있냐 직장 나가는 사람한테 너한테 전화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네가 범인은 잡아도 보일러는 못 고치지 않냐 네 아버지도 다 잘한다고 설치하지만 딱 한 가지 기계에는 어둡고 자신 없어 하시지 않냐 전기 만지는 것도 용어지 너 낳을 때만 해도 두꺼비 집 근처도 못 갔다 네 아버지 닮아서 니들이 하나같이 문까지 않냐 다 기계를 모르니께 이럴 때 아시기는 하다 보일러는 보일러고 저희 집에 와 계셔야죠 우리 집 놔두고 자식 집에 어떻게 있냐 외무지 써요 뭘 길을 하나 쉬네인데 우리 집에 방도 많고 뭐가 문제예요 소밥은 누가 주냐 저녁때 잠깐 제 차 타고 와서 주면 되죠 나야 간다 쳐도 네 아버지가 가겠니 어머니라도 가야죠 나만 갈 수는 없다 그러다 동사하면 어쩔 거예요 환장하겠네 빨리 가요 저희 집으로 아니요 견딜만하다 낮에는 마을회관에 가있소 거기는 뜨끈뜨끈하니까 그럼 잠도 거기서 주무시죠 왜 집에서 자요 집 놔두고 어디서 자냐 전기장판 있으니께 잘만 혀 전기장판 그까짓게 등만 따습지 하여튼 진짜 못 말려 실은 등도 하나도 안 따습단다 하더라 그러게 마을회관서 잠까지 자면 될 텐데 왜 꼭 잠을 집에서 자려고 하는 것일까 네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집이 아니면 잠을 못 자니 무슨 까닭일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자냐고 그러게 말이다 언제 고치러 온대요 글쎄 모르지 네 아버지가 전화했는디 나한테 얘기 안 해줘서 아들은 안채 한방에서 덜덜 떠는 아버지한테 달려갔다 시베리아에서 그래야 빨리 오죠 이때 돈 한 푼 안 보태준 게 어디서 으르딱딱딱대 보일러가 보태달라고 안 하셨잖아요 저한테 말했으면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나가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께 아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눕는 아버지의 왜소한 등짝을 무현히 바라보다가 더 말하지 않고 나왔다 만만한 어머니에게 따지듯 물었다 아버지 진짜 계약서를 못 찾으시는 거예요 계약서 안 쓰시고 사신 거예요 계약서를 쓰긴 썼나벼 이틀을 찾으셨소 어찌나 성실리면서 찾던지 집다 때려부수나 했다 참 신기하지 네 아버지가 50년 전 영수증까지 보관하시는 분인디 그걸 잃어버리다니 참 별일도 다 있다 못 찾은 것도 문제인디 그걸 못 찾은 게 속상하셔가지고 치매 걸렸다고 어찌나 징징대는지 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꾸짖는 소리 처음 들어봤다 지금까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께 며느리가 한마디 보탰다 아버님 사기 당하셨네 작은 아들이 버럭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버지한테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마 며느리는 입술을 뾰족 내밀었다 속아서 사신 거 맞구만 뭐 오지랖은 야속했다 며느리가 듣기 싫은 말을 곧잘해도 내색없이 참아왔지만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분명히 해줘야 했다 네 아버지가 사기 당하신 거 아니다 나도 처음엔 네 아버님이 사기 당한 건가 의심했다 하지만 알아보니 아니더라 그 보일러 놓은 집이 6경면에만 50집이라더라 우리 집처럼 크게 문제되는 집은 드물다더라 전기세도 조금은 덜 나오는 게 맞고 하필이면 우리 집에 놓인 보일러가 문제인 거지 보일러 자체는 괜찮은 물건인 거다 하필이면 네가 산 차가 고장이라고 해서 그 차를 산 네가 사기 당한 게 아닌 것과 같다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선생님 말투에 며느리는 무르춤했다 오지랖은 악히 지었다 사기 당하신 게 아니다 잘못된 보일러가 하필 우리 집에 놓인 게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보일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한구석에 붙어있는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여기가 충청남도 안영시 6경면 역경리 범골 115번지 김사도 댁인데요 거기서 보일러를 설치했다면서요 문제가 있어서 전화한 거 아닙니까 언제쯤 놓은 거냐니 여기 전화번호 바뀐 스티커에 무상수리 5년이라고 쓰여있구만 3년밖에 안 되다고요 이 최강 한파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쩌란 겁니까 당장 와서 고쳐요 예약된 데가 많아요 이봐요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당장 와서 고치란 말입니다 AS는 의무잖아요 아내가 어쩔 줄 모르겠는 표정으로 물었다 오빠 아버님 어머니 우리 집 가셔야 되는 거야 하나도 안 치웠는데 걱정마 얼어죽을 지언정 안 가실 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라는 세 줄기 폭풍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강아지처럼 어쩔 줄을 몰랐다 차에서 잠들었던 아이들이 깨어나 내리겠다고 성화를 부리기까지 했다 안되겠어요 일단 돌아갈게요 아버지께 인사도 안 하고 가니 아내가 아버지를 뵙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들은 시동을 걸었다 오지랖은 멀어져 가는 작은 아들의 차를 서럽게 바라보았다 용감 아들한테 안 좋은 소리 했어요 자식한테 무슨 말을 못해 에휴 자기 성질에 무슨 좋은 소리를 했겠어요 왜 안 따라갔어 당신이라도 따라가지 당신만 놔두고 어딜 가란 말이요 열려 났네 점심이나 줘 회관 가서 먹읍시다 줘 죽었는디 밥을 어찌 차리라고 아찜 밥도 차렸는데 점심을 왜 못 차려 밥하기 싫다구요 굶을게 기다려요 누룽지라도 끓여볼 테니께 부부가 오돌오돌 숟가락질 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 대문짝만한 전기 달로를 끙끙 들여왔다 처자들은 집에 내려놓고 하이마트에 가서 최신형으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오지랖은 고맙기는 했지만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배달 안 해준다냐 배달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우리가 금방 얼어중이야 벌써 며칠을 무사히 버텼구먼 이걸 니가 무슨 힘이 있다고 혼자 들고 오냐 허리 아프다는 놈이 저 큰걸 니 아버지라도 불러서 같이 들어야지 니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야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비싼걸 누가 날로 사달라고 그랬냐 이런 거 없이도 산다 필요 없으니께 가져가 김사또는 불민 소리를 뱉어 놓고 안체로 건너갔다 오지랖은 남편이 머물렀던 자리에 종주목을 들이대며 뒷말했다 아휴 영감태기 영감태기 꼭 싫은 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지 올망절망한 전기난로는 본 적이 있어도 이렇게 큰 전기난로는 처음이었다 코드를 꽂고 1분도 안 돼 새빨간 열기가 따습게 퍼졌다 요 앞에서 꼼짝 마셔요 주무실 때는 요렇게 방향만 좀 틀어주면 침대 쪽으로 가거든요 그려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벼랑간 난로에서 퍽 소리가 나더니 집 전체의 전기가 나가버렸다 김사또가 깜짝 놀라서 건너왔다 전기난로 앞에서 망연자실한 아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보란듯이 전기난로 코드를 빼버렸다 두꺼비지 스위치를 다시 올렸다 전기가 들어왔다 주방체로 도로 들어온 김사또는 구겨졌던 체면을 펴듯 타박했다 사도 저 따위 걸 사냐 그 나이 먹고도 생각이 없냐 막걸리 한 병을 사더라도 이거 어쩌고 따져보고 사는데 저 비싼 걸 사면서 아무거나 막 사오냐 40 넘은 애가 동기한 것도 모르고 쓸 줄도 몰라 작은 아들이 자기한테 시문하듯 하고 경찰 조사하듯 설치고 보일러 설치 회사에 전화 걸어 질책하고 부산을 떠는 동안 김사또는 의기소침했다 자식 앞에서 항상 큰소리 치고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뒷전으로 밀려나 보리자루가 된 기분을 맛보았다 부럭했더니 속이 조금 풀렸다 작은 아들이 쭉 처진 꼴을 보고 오지랖이 어깃장을 놓았다 저 따위 보일러 산 사람도 있는데 전기달로 가지고 시비래요 이놈의 요편 내가 늑더니 껍데가리를 상실해서는 하마터면 아내 뒤통수를 막걸리병으로 내리칠 뻔했다 평생 아내를 구타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전력이 아까워 겨우 참았다 김사또는 분을 억누르느라 얼음처럼 차가운 막걸리를 들이켰다 어휴 저 뱃속에서 나왔으니 저리 칠칠 찬치 남편이 휙 나가버리고 오지랖은 부정 못했다 아들의 속을 무슨 말로 달래줘야 할까 아들의 맥없이 웃었다 아버지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인가요 다행이죠 저한테라도 스트레스를 푸시니까 엄마도 하고 싶은 말 팍팍 하세요 아까 며느리한테 했던 것처럼 풀고 사는 게 낫지 쌓고 사시면 병글러요 니가 어른이 되기는 했나비다 저 마흔 다섯 살이에요 좀 큰 걸로 샀더니 역시나 문제네요 작은 걸로 사올게요 뭘? 난로를? 뭘 또 사? 그럼 어쩌자고요 우리 땜씨 돈 자꾸 써서 어떡하냐 아들은 억물렀던 분을 토해내듯 질렀다 지금 돈이 문제예요? 오지랖은 한탄했다 어디다 풀란 말이냐 내 스트레스는 다 힘들다고 쟁쟁대고 다 괴롭다고 난리이니 내 속상한 건 누구한테 쏟아내란 말이냐 작은 아들이 거듭 전화를 했다고 한다 저번 전화에서는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고 이봐 내가 누군지 알아 안영씨 검찰청 조사과 암흑의 계장인데 차례가 되었던 건지 검찰청 운운이 효력이 있었는지 수리기사 두 명이 수요일 오전 아홉시 넘자마자 들이닥쳤다 댁들이 이보일러 놓았던 사람들이오? 아닌 것 같지만 인사삼아 김사또가 에멜무지로 물어보았다 그분들 예전에 그만뒀죠 젊은 쪽이 대략 살펴보더니 타박부터 했다 그런 사이비 기술자한테 고쳐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전화했어야죠 이것들이 늙은 이를 만만한 콩떡으로 아나 똥싼 놈이 방귀 낀 놈한테 지랄인교 니들이 똑바로 났으면 아무 일 자체가 없었자뇨 우리가 안 났다니까요 니네에서 사람이 놓은 거니까 니들이 놓은 게 맞지 연대책이 뭘로? 그리고 니들이 와달라고 하면 바로 오는 것들이오? 이번에도 뭉그적거리다가 내 아들이 검찰청 조사과라고 하니까 겁나서 얼렁 달려온 거 아뇨? 듣자 듣자 하니까 언제 봤다고 반말에 막말이셔? 늙으면 아무 말이나 맡겨도 되는 법이라도 생겼나? 김사또가 멱살 잡고 펠듯한 낯빛으로 으르렁대었지만 젊은 쪽도 세상 험하게 살아온 듯 수그러들지 않았다 늙은 쪽이 젊은 쪽 입을 틀어막듯 밀어내고 억지로 하하댔다 어르신 고정하셔요 저 사람이 요새 월급을 석 달째 못 받아서 예민해요 오늘 아침에 사장놈한테 갑질 당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르신 우리가 잘못 났다는 증거도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멀쩡한 걸 고장났다고 한단 말이요? 어이구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좋은 데 들어가 계셔요 김사또가 회관으로 가버리고 젊은 쪽이 오지랖이라도 들으라는데 씩씩댔다 그 개새끼 진짜 무식하네 자동온도 조절 장치 회관을 잘려버리면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이 기술자라고? 미치겠네 보일러가 무슨 경기냐고 열이 식어야 하는데 뜨거운 증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쌓이니까 온도 조절이 안 되잖아 계속 온도 상승하니까 보일러가 터지기 직전이 됐잖아 까딱했으면 모터까지 타버릴 뻔했다고 두 수리기사는 호호익임을 불어가며 두 시간가량 보일러와 씨름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오지랖은 소리만 들었는데도 살 것 같았다 근데 밤에는 저 소리보다 백배는 심한 소리가 나요 자정만 되면 대포 소리가 났어요 이젠 그런 대포 소리도 안 할 테지요 안 보는 사이 늙은 쪽이 젊은 쪽을 잡돌이 했는지 젊은 쪽은 벙어리인 양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늙은 쪽이 반문했다 응? 그럴리가요? 이 보일러 소리 거의 안 나는데 아버님도 그렇고 그 성질 막낸 아드님도 그렇고 소리 얘기는 안 하셨는데요 우리 큰 아들은 들었대요 작은 아들은 집에서 잔 적이 없어서 그 소리를 못 들어봐서 암튼 우리가 문제 없이 고쳐놨거든요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젊은 쪽이 하도 성난 얼굴이어서 오지랖은 밥 먹고 가라는 얘기도 못했다 한밤중이 되자 대포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소리가 문제인가? 추위로부터 해방되니 말로만 들어본 하와이에 온도 됐다 이틀 후 오지랖은 작은 아들이 악쓰는 소리를 또 들어야 했다 이봐요 그날 밤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또 안 돌아가요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인지 부서지는 소리인지만 엄청나고 온도가 하나도 안 올라간다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제대로 못 고쳐요 당장 와서 고쳐요 도로 빙하기였다 토요일에 온 젊은이 둘은 수요일에 왔던 이들과 다른 유니폼 잠바였다 지난번에 온 분들은 설치회사고요 저희는 설치회사가 설치한 것을 AS 해주는 회사예요 화청의 화청인 거죠 오지랖이 부처님한테 빌드댔다 누가 됐든 제발 확실히 고쳐만 주셔요 미치겄어요 미치겄어 그들은 세 시간가량 열심히 뭔가를 했다 연일 수십 년 만에 한팔하고 시끄러웠고 그 중 추운 날이었다 오지랖은 젊은이들이 안쓰러워 동동됐다 에휴 고생들이 자신하네요 먹고 사는 일이 참 어려워요 방바닥은 기어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두 손 들고 말았다 부품을 다섯 개나 바꿔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반은 다 했는데 안 되네요 김사또가 기가 막혀 물었다 고치러 와서 못 고치겠다고 하면 어쩌란 말이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보일러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보일러 자체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니까 보일러실이라고 하기도 못하게 나무 판자대기로 둘러싸 놓으셨잖아요 바람을 하나도 못 막죠 워낙 추우니까 그 차가운 바람이 그냥 들어와서 보일러 작동을 방해하는 거죠 보일러가 돌면서 물을 끓여야 하는데 충 바람 때문에 물을 못 끓이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겨 배관도 문제예요 저 배관이 언제 깐 거죠 2, 30년은 됐죠 썩을 수도 있고 어디에 구멍 날 수도 있고 뭐가 쌓여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흘러가다가 어디서 새거나 막혀서 안 돌면 당연히 방은 안 따뜻하죠 그런 걸 고쳐달라고 부른 거 아니요 저희가 가서 알아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밥은 먹고 가야죠 워낙 집이 추워서 염치 없지만 난로 앞에서 먹으면 그럭저럭 먹을 만해요 고치지도 못했는데 면목 없어서 못 먹겠습니다 도망치듯 가버렸는데 오후에 전화가 걸려왔다 아까 A에서 하러 갔던 분들 보고받고 전화드렸습니다 보일러실 설치 및 새 배관을 하셔야 한다고요 저희가 특별히 할인가로 40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문자 넣어드릴게요 40만 원 입금하신 거 확인되면 즉시 설비팀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 피승은 아닌 것 같았지만 덥석 입금하기도 저어대서 전전반측했다 일요일 아침에 달려와 신문하듯 하는 작은 아들에게 전모를 밝혔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이 미친 것들이 어디서 돈을 뜯어내려고 해 이놈의 보일러 때문에 아들에게 큰소리 듣다 못해 칭찬까지 받네 김사또은 수렴 청정하다가 밀려난 대비마마 심장이면서 한편으로는 작은 아들이 대견했다 부모 일이라면 옳건 그르건 잘했건 못했건 장례식장이든 지서든 경찰서든 죄에 몰려가 따지고 싸우고 개기는 자식들이 있었다 그 부모의 그 새끼들로 참 극성스러운 집안이구먼 윗보면서도 은근슬쩍 부러운 것이었다 그게 효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성상실하고 부모 두남두는 자식들이라니 나에게도 그런 자식이 있다면 둘째 뿐이라고 여겼다 둘째는 꼭 나를 탁했다니까 안 그려? 그려요 개하는 짓이 딱 영감이요 지 애들한테 성질내는 것 보면 딱 자기 젊었을 때요 선혜라면 모름지게 그런 맛이 있어야지 큰 애는 자기 닮아가지고 유학해서는 찌찌찌 이번에 나대는 걸 보니 확실히 든든한 둘째였다 아들은 소리부터 지르고 들었다 당신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40만 원 얘기하신 그 여자분이십니까? 동분해라고 문자 보내신 분입니까? 제가 어제 전화드렸습니다 왜 40만 원이냐면요 당신들 보이스피싱이야? 우리 정상업체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고쳐줘도 참을까 말까 한데 40만 원을 더 내라고요 당신들 사기꾼이야? 저 그 여자분 아닌데요? 방금 그 여자분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그 여자분 어디 있어요? 몰라요 사라졌어요 좋아요 그분은 됐고 과장이나 사장이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결정하시는 분 담당자 책임자 있을 거 아니냐고 당장 그분 바꿔요 여자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아들은 사흘 동안 스무차래 전화를 했지만 계속 받지 않았다 마침 인천에 출장 갈 일이 있어 직접 찾아가 보려고 했다 인터넷으로 발본 세 권에 보았지만 무슨 유령이 살아도 되는지 도무지 그 AS 회사 사무실 주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예고도 없이 귀뜸도 없이 또 고치는 사람이 왔다 스카이 본사 AS팀에서 나왔습니다 김사또는 반갑고도 의심스러웠다 스카이라고요? 예 스카이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사람 중에 진짜 스카이는 없었는데 다 스카이의 하청이라고 하청의 하청이라고 했는데 진짜 스카이라는 거요? 그랬을 겁니다 다 하청업체죠 파는 회사 설치회사 고치는 회사 처음부터 저희 본사로 연락하는 게 빨랐을 겁니다 아드님이 일주일 전에 인터넷으로 신고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네요 김사또는 작은 아들에게 고마우면서도 괜스레 부화가 났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인마 처음부터 스카이 본사로 신고를 했어야지 배운 놈이 거식이 있다는 놈이 그런 순서도 모르냐 아버지 이번에도 안 고쳐지면 보일러 갈아야 돼요 누가 너더러 보일러 값 달라고 할까봐 겁나냐 오지랖은 헛웃음이 나왔다 감사하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야단을 친데요 어떤 아비가 자식한테 감사를요 키워주고 가르쳐줬는데 이 정도도 못요 부모가 무슨 벼슬이요 요새 컵드가리를 완전 상실한겨 자기가 둘째한테 퍽하면 성질내는 게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척반하장도 육분수지 나가 가서 둘째랑 살아 늘 두 사람 이상 왔는데 혼자 온 기사는 보일러를 아예 해체하고 있었다 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깡깡한 눈송이가 휘날렸다 정말? 날이 드럽네 드러워 어쩌려고 다 드러내고 있대요 눈송이도 문제이지만 하필이면 기사가 일하는 자리가 처마 밑이었다 고드름 몇 개가 기사의 등에서 부서졌다 아이고 아프죠 얼마나 아플래나 고드름이 맞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겁나게 아픈건디 고드름 맺혔던 자리에서 물이 떨어져 기사의 등을 자꾸만 때렸다 어쩐디야 어쩌우 집이 이모양력 가지고 그러지 말고 옷걸아 입읍시다 우리 영감 차고 뽕내줄 테니까 거기에다 오비 입고 해요 벌써 다 젖어서 감기 걸리겠네 말씀은 감사한데 유리폼은 벗으면 안 됩니다 저희한테 군복 같은 거라 근데 태어나서 처마 처음 봐요 맞아요 농촌도 다 신식집이지 우리처럼 새로 짓지도 않고 새마을운동 때 그대로인 집은 드물어요 지붕이라도 새로 한 걸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오지랍은 제일 큰 우산을 가져와서 펼쳤다 소비스 기사 비 맞는다고 우산 받쳐주는 어머님은 생전 처음 보네 어머니 들어가 계세요 제가 마음 불편해서 일이 안 돼요 김사토가 오지랍에게서 우산을 채 갔다 이번엔 아버님이 어휴 왜 늘 이러셔요 진짜 못 고치면 큰일 나겠네 배관이 문젠가 확실히 배관 문제는 아닙니다 배관이 그렇게 쉽게 구멍나고 부서지고 삭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용액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배관 청소도 다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용액 넣고 돌려놨거든요 그걸로 배관 문제는 자동 해결될 겁니다 자잘한 부품 한 개라도 문제 있으면 보일러 작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생이 자심여 직업인데요 뭐 근데 저 정말 괜찮거든요 어르신들이 우산 받쳐주니까 부담스러워서 일을 못하겠네요 제발 들어가 계셔요 너무 추워요 두세씩 와서 법석 댈 때는 별로 미안스럽지 않았다 혼자 와서 했으니 김사또와 오지랍은 여간 미안한 게 아니었다 전에 왔던 이들은 어떻게든 끼니 때 전에 끝내고 갔는데 어느새 정오에 다다랐다 기사님 점심 자시고 하시오 벌써 점심대가 됐어요 신경 쓰지 마셔요 이 강추위에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 집 일하는 사람 놔두고 밥이 넘어가겠어요 어서 같이 좀 떠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배도 하나도 안 고프고요 하던 일은 계속 하는 성격이에요 실은 밥 같이 먹자고 하면서도 염치 없는 게 방이 워낙 추우니까 그래도 난로 앞에서 뜨거운 국물이라도 잡수면 몸이 좀 풀리지 않겠어요 김사또도 나와서 거들었다 너만 말고 먹으쇼 우리 집이 아무라도 오면 음료수 챙겨주고 밥대가 되면 꼭 먹여 보내는 집이요 하물며 일해주러 온 분인데 정신경 쓰이시면 시켜 먹을게요 시골은 배달 잘 안 해줘 이 들어온 겨울에 누가 미쳤다고 배달을 휴 나가서 사 먹고 올게요 사 먹을 데도 없어 짜장면 하나 사 먹을래도 20분은 나가야 돼 거기 맛도 없어 진짜 안 됩니다 고객님한테 밥 얻어 먹으면 큰일 납니다 뭘 그렇게 갑박해 밥 한 끼 가지고 먹고 싶어도 제가 다 젖어서 방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방 다 버립니다 여기 대충 갈아입을 어디 있어요 오지랍은 헌 잠바와 두꺼운 운동복 한 벌을 챙겨 들고 있었다 전 그러시면 일 다 끝내고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아잠을 먹어서 아직은 안 고프기도 하고 두 시간만 더 하면 일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 징그럽게 말 안 들으시네 밥 먹고 하면 탈락 보일러 돌아가게 하고 따뜻하게 먹으려고요 저는 추운 데서는 밥 못 먹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깐 좀 편하네요 허기는 추운 데서 먹으면 급체할 수 있어요 우리야 적응돼서 괜찮지만 젊은이는 조심해야죠 에휴 젊은 양반 고집도 황소 고집이네 부부는 포기하고 둘이서만 잘 안 넘어가는 밥을 억지로 삼켰다 김사또가 회관 가서 낮장까지 자고 와보니 일이 겨우 끝나 있었다 기사는 연장이며 교체한 부품들을 트럭에 싣고 막 갈참이었다 밥 먹었소? 나가서 먹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꿨습니다 지금은 보일러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이따 한밤쯤 돼야 알 수 있겠죠 또 안 되면 아드님한테 또 신고하라고 하세요 아까 밥 먹고 가기로 했잖요 어서 들어갑시다 여편내는 손님 일 끝난 것도 모르고 뭐 하는겨 그냥 조용히 가려 했는데 전 진짜 민폐 끼치기 싫습니다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나요 젊은 양반 그러는 게 아니요 늙은이들이 이 정도 간청하면 못 이기는 척 하고 먹고 가는 거지 아까 먹고 간다고 했잖어 대게 그냥 가면 내 마음은 그렇다 치고 우리 마누라 한 달은 고시랑 될 거요 기사는 더는 사양할 수 없었다 출출하기도 했다 축축한 유니폼 잠바와 바지를 벗고 오지라비 마루에 내놓은 헌 잠바와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주방체로 들어갔다 안은 아니었다 꽁꽁한 몸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어머니 보일러가 되는 것 같지요? 대구 말고 벌써 훈훈해요 밤에 또 어쩔라나 모르지 간장 미찌개인데 젊은 사람 입맛에 맞을는지 모르겠소 오지랖이 연함은 반찬 그릇 사이에 놓아주며 걱정했다 이건 뭐 진수성찬이네요 다 풀이지 젓가락 댈 거나 있나요 기사는 먹방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먹듯이 허발했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한 그릇 더 주세요 전 진짜 이런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고향의 맛이군요 시골에는 잘 안 가나 보네 아무리 각박하지만 일꾼밥은 주잖아요 시골도 많이 가죠 아무래도 시골 보일러가 잘 고장나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밥을 챙겨주나요 밥을 챙겨주신다 해도 저희가 고객님한테 얻어먹으면 큰일 나게 돼 있습니다 하도 붙잡으셔서 먹는 건데 진짜 먹기를 잘했네요 어디 가서 이런 밥 또 먹어보겠어요 술 한 잔도 하셔요 우리가 없는 술이 없어요 우리 집서 담근 동동주도 있어요 안 돼요 진짜 술도 한 잔 하고 싶은데 운전해야 됩니다 음주운전 걸리면 저 잘려요 누가 밥 잘 먹는 것처럼 보기 좋은 모습은 없다 오지랖은 흐뭇했다 기사님 잘 먹어줘서 고맙소 제가 감사하죠 아니요 내가 더 감사해요 우리 자식들도 기사님처럼 돈 버느라 고생하고 있을 텐데 기사님이 밥 잘 먹는 모습이 내 자식들 밥 잘 먹는 모습 같아서 참 보기 좋아요 기사는 다시 축축한 잠바와 바지로 갈아입었다 그냥 입고 가도 돼요 우리 그 옷 없어도 돼요 말씀은 고마운데 직장인이 유니폼은 입고 다녀야죠 김사토가 흰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기름값이요 안 됩니다 안 돼 뭣은 안 돼요 혼자 와서 죄인을 애쓴 게 미안 싫어해서 김영란법 아시죠 저 이거 받으면 진짜 큰일 나요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면 되지 젊은 양반이 너무 양심적이네 양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겁나서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이 아무한테 말 안 해도 누군가는 알고 소문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데요 천 원짜리 한 장도 못 받습니다 밥 먹은 것도 누가 알까 봐 걱정인데 돈은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대기업이 무섭긴 무섭구먼 제가 회장 자식도 아니고 알아서 기어야죠 기사는 도망치듯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어머니 밥 다시 먹으러 오고 싶네요 농담이에요 농담 보일러가 아무 문제 없어서 어머니를 다시 보지 말아야죠 휜소리를 안겨놓고 기사는 멀어져 갔다 날이 풀렸다 늙은이 사는 낙이 있다면 그나마 자식들 전화받는 일일 테다 자식들은 보일러 안부부터 물었다 보일러 무사히 돌아간다 근데 잘 고쳐져서 그런 건지 덜 추워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지 그게 엄청 추울 때만 고장났지 않냐 울도 다 가고 있는디 또 한없이 추울 일 있겄냐 내년에 추워보면 알겠지 암튼 죽다 살아난 겨울이었다 설때 아버지 앞에서 보일러 얘기는 포자도 꺼내지 말아라 노인네가 얼어 죽을 뻔한 것보다 보일러 때문에 체면이 많이 상했지 않냐 계약서도 칠칠치 않게 잃어버리고 뭐든지 독판 쳐야 직선 풀리는 양반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않냐 얘 봐라 늙었다고 체면이 어디 가냐 눈 감을 때 남는 건 체면 뿐이라는 말도 있잖냐 체면이 뭐냐니 그것도 몰라 그게 니들이 말하는 쪽인가 자존심인가 아니겄냐 오늘의 소설은 여기 가십니다 김사또와 오지라 부부의 올 겨울이 또다시 따뜻한 겨울이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네 긴 시간 하수담 소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하수담은 다음 소설로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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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